기술화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스터디크루를 운영합니다. 최근 젊은 MZ세대 농업인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주관이 뚜렷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맞춘 교육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스터디크루 운영은 직접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생을 모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품목 분과를 운영합니다. 분과별로 주제에 맞춰 듣고 싶은 강의, 가고 싶은 농업현장견학을 신청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강사료, 현장견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첫 시작으로 스마트 비즈니스, 농촌 힐트립, 아열대 등 4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지난 14일 생성형 AI의 이해와 농업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분과별 운영계획 등 공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개설된 4개 분과 외에도 새로운 분과 개설이 가능하며 경북 사회지 회원이면서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10인이 스터디크루를 구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수제 목장